나 도는 중! 도는 중! 도는 중! 체력 탈고 있어! 체력 탈고 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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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늘을 놀아! 바늘을 놀아! 체력이 장사야! 체력이 장사야! 디를 아무리 안 해! 비먹고 디를 해! 비먹고 디를 해! 한 명 도와주면 하죠! 오늘... 뭐냐? 2단... 우리 2단으로... 퍽을 해주세요! 아, 망치님 퍽을 하셔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비 살려주세요! 연습했어? 아, 연습해야죠 근데! 앞에서... 첫 데뷔이라가지고... 훈수 엄청 많이 들을 예정! 카운터가 좀 많이 중요할 것 같긴 해! 다들 스펙업은 좀 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할 때 비둘기분도 날아오셔가지고 이다영이 제거 뭐... 강화하겠지... 이런 거 말했다 해가지고... 아니야! 한마디 했어! 한마디! 한마디! 진짜! 다음에 카메 때는 우리 다 레벨 좀 많이 쳐놔야 됩니다! 아, 왔네! 야, 원재씨 방송 보고 있으면 와봐요 여기! 그럼 오늘 버스 좀 타겠습니다! 아, 원재씨 왔다! 아, 원재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모시고 오신 분입니다! 원재씨 어려운 사람 아니니까 편하게 하시면 될 겁니다! 아, 뭐 그렇게 어리진 않아요! 20대면 어리지! 29이요, 29! 아, 29이세요? 네! 아, 나 아까 누가 또 27이라 해가지고 난 또 27이면 애기지라고 하려고 했는데 근데 원재님 이거 딱 실제로 만나뵌 적도 없는데 벌써 보니까 뭐 벌써 버블 통제인가? 뭐 버블 통제인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단 우리 파티는 원재씨 혼자 풀카운터 가능하죠? 아, 썩 가능입니다! 하하하하 뒤에서만 때리세요 그냥! 하하하하 어, 도대체 인형님도 가능하죠? 하하하하 어, 잘 안 들리는 거 같아요! 뭐라구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한테는 뭐 바라지 마세요! 저는 그... 악사 칭호도 없거든요! 마라님이 악사 칭호 있으시잖아요, 그쵸? 아, 근데 악사는 요즘는데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따가지고요! 아, 전 열심히 안한다 이건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마라님 삼행시 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원재씨로 삼행시 한 번 해주세요 원재씨 원! 원재님 처음 뵙겠습니다! 쟤 어... 으.... 노잼! 노잼! 아, 그럼 이렇게 노제이라 하시는 조리님, 원재씨로 삼용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님 한 번 가시죠 원 원재씨 오늘 만나서 반갑구요 재 재밌게 한번 트라이 해 보도록 합시다 으으으으으엉 이단님 원 원재씨 재 제발 듣지 마십시오 씨 찝 오늘 파츠 총방행이다 이거 아니 왜요? 팀에 사기저하 행동 안됩니다. 일단은 방제 망령의 1로 팔게요. 예. 볼다이프 지식전수 2로 나왔네요. 점수시간도 엄청 빠르게 되죠. 아 볼다 지식전수가 나왔죠? 오 다행이다. 와 나왔네. 다행이다. 근데 그거 직접 믿는 게 좋지 않아요? 바르칸 카드 때문에? 맞아 카드경험치. 아 카드팩이라. 빨리 빨리 원재씨 뭐합니까? 빨빨빨빨! 안 되네. 말 아니면 또 뭐하세요? 언제 출발해 내일 할 거예요. 뭐해 지금 빨리. 아니 이제 접속해 이제 접속했어 이제. 네? 이제 접속이요? 또 접속이요? 언제씨? 또 컴이라뇨. 아 잠수 점수 들어가야겠다. 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점프장! 점프 잠수 들어가요. 아 들어왔구나. 얘가 점프하면 이렇게 근접 찍더라고.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 여기 터지는 거 같은데. 이거 뭐야? 어! 우와 나 두부! 아 데미지 반사하네. 뭐야 때리니까 반사했어. 뭐 따라온다. 어 여기 뭐 또 저 따라온 거 보이죠 님들. 아까 나 따라오는 거? 쟤 지금 뭐 구슬 같은 거 먹거든. 뭔가 센터로 보내야 되나? 수면 당했어. 아 보라색이다 보라색. 보라색이다 보라색이다. 아 보라색으로 밀어놔야는데. 보라색이야 보라색. 아 한 대치에 가난해. 아 그러네. 이거 안에 있으면 수면이. 안에 있으면 수면이. 오케이. 아 나이스. 한 번 더야 더. 아 근데 좀. 이거 때문에. 계속 생기네. 언제까지 서야 되는 거야 이거. 야 위에 다 수면. 다 수면 주인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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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됐어 됐어. 여기 와서. 성부 성부 성부. 아 성부 오케이. 아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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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투하 떴다. 투하. 야 이럴 거면은. 이럴 거면 저기로 왔어도 되겠다. 여기서 그대로 갑시다. 오케이. 어 여기 여기 뭐. 야 이거 가져와 이거. 가디용 구속구. 어? 가져가. 아 그 특수 베테민 같다. 성부 빼고. 아 그러면 라카이선스가 여기 오면. 이거 구속시킨다는 거네. 얘 발광하나 보다. 그런가 봐. 여러분들 이거 여러 개. 나 50개 먹었어요 지금. 50개? 계속 먹어. 계속 먹어. 계속 먹어. 계속 먹어. 계속 먹어. 아 이거 베테민 공짠데? 50개. 70개. 어 바뀌었다. 주기자. 야 이거 뭐 구슬 구슬 들어간다 구슬. 스킬 쿨타임이 대폭 감소하며. 이속 공속이 대폭 증가하지만. 하나씩 먹어야 되나? 어 먹어 먹어. 대신에 저거 먹고 맞으면 좋네 아프대.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구슬 돌아다니면서 먹으면서 피보존해야 된다. 일단 거기까진가. 보스한테 디버프 지금 생겼어요. 경각심. 몸에 박힌 가디언 구속구 빠르게 대처. 어 님들 왜 가만히 있어. 아 지금 야 그리고 구속구가 한번 됐나보네. 구속구가 빨리 경각심 뜬 거 보니까. 지금 우리 저기가 한번 지금 먹혔나봐. 근데 이거 버그인가? 왜 가만히 있는데? 버그 같은데 이거? 버그 같은데. 계속 잠겼다가 지금 돌월고 먹은 거 같은데. 빠를리 갈까요? 어 이거 또 부엌으로 깨면 또 욕먹으니까. 안 돼. 시지가 차는 건가? 어 됐다 됐다. 취소해.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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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 무력 됐어 야. 파괴 파괴. 파괴 들어간다. 파괴 파괴. 파괴 파괴. 파괴 파괴. 미친 파괴. 구속구가 한번 던져봤어요 지금. 뭐야 뭐야. 뭐야. 야 이거 구속구 패턴일 거 같지 않냐? 바닥에 가자면. 저거 크림. 못 썼어. 저거 뭐야. 아 저기로 가야되네. 안으로 가야되나. 네 안으로 가야되네.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가야되네. 야 마루야 이거 내가 한번 베템 써볼게. 야 이거 죽고 써봐. 뭔가를 불러내고 있대요. 어 노란색깔. 이거 있는데? 빨간색깔 보다. 어 후짐. 어디? 뭐야 이거. 야야야야. 쟤네 수박. 주변에 카운터 쳐야 되는 애들 나오고. 우와 뭐야. 직삭인가? 안 치면 이렇게 되는 건가? 카운터 준비. 카운터 밖으로 나가거든. 머리 밖이야 머리 밖. 나 하나 초자. 어 괜찮아 괜찮아. 어 된 듯? 어? 안 된거 같은데? 뭐지? 용이 세 마리 밖에 안 나오네요. 세 마리였어요? 어 용 세 마리. 난 6시에 한 마리 나왔었어. 아 미리 맵 보고 하는 거네. 아 야 그러면은. 야 주시자가 한쪽으로 빠지나보다. 용 없는 자리로. 그러면 각이 나와. 지금 11시하고 1시하고 7시쪽 떴거든. 그러니까 주시자가 지금 5시에 브레스 빼주고. 나머지가 해결을 하는 거 같아. 작은 눈알 가진 사람이. 약간 외곽 쪽으로 계속 와리가리 치고. 눈알 두 개 가진 사람이. 이제 센터 보스 라카이서스 어그로니까. 약간 그런 작은 라카이서스 쪽을 피해서 서 있고. 주시 확인. 저 주시. 잠깐 맵 봐봐요 맵 봐봐. 맵 봐봐. 쫄 없는데로 가. 쫄 없는데로. 좀 애매한데. 아 쫄 없는데로 왔어요. 어 뭐야. 11시 터졌지. 11시 터졌다. 11시 터졌다. 앙금 브레스는 5시였는데. 뭔가. 그 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퐁 터졌어요. 잠깐만. 나 바로 보고 있어. 저 시야에 닿으면 안 되는 건가? 저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퐁 터졌어요. 그니까. 시야에 닿으면 안 되는 것 같기도. 나야. 존단 빅협이를 돌고 있어. 11시 카운터 부탁드려요. 아니. 11시 카운터 실패했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방금 질 되게 잘 까졌어요. 네. 되게 잘 까졌어. 나 도는 중. 도는 중. 12시. 12시 죽여. 치러달라. 치러달라고 있어.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반대로 놀아. 반대로 놀아. 아니. 수박 딜을 아무도 안 해. 비먹고 딜해. 한 명 도와주마죠. 비먹고 딜해. 아. 이러면 되는 거야. arrived.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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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는 게 아니라 수박이 Body 있어도 됐는데. 얘가 가운데 안전. 그리고 얘 가운데 터지고. 이쪽 반대편이래. 다섯 씨로 달려야 돼. 다섯 씨로 달려야 돼. 다섯 씨로. 다섯 씨로. 터지고 굴러 가야 돼? 아니 수박 가운데 안전 아니잖아. 아니 그냥 죽어버리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쟤가 가운데 안전이라고 누가 그러길래 실패해서 타 4개가 강화가 되니까 나오는 즉사기 같고 님들 혼수 둘 때 수봐 화면적 보고 혼수 넣어 우리도 그 정도는 하고 있잖아 지금 야 나야 나야 온데니 가 가 가 아 뭐야 저한씨 저한씨 제가 열한씨 나 삥삥돈다 나 삥삥돈다 11시 11시 와줘야 돼요 11시 와주세요 11시 삥삥돌고 있습니다 네 11시 삥삥돌고 1962 11시 삥삥돌고 아 아 아 자리도 바뀌는구나 아 잠깐만 시점, 시점, 시점 개바형! 와 시점 왜 바뀌어 이거? 아니 시점 개바형 어떻게 해 이거? 티누러놔야 이거 티누러놔야 이거 티누러놔야 이거 와 시네 다시 박추발 박추발 야 여기 빡센게 수바 한테 맞으면 뒤진다 이거 진짜 잘해야되네 하도 기믹기믹 기믹재미없다고 뭐라고 하니까 수박 피지쿠지카로 아 지금 패턴은 다 알아요 그냥 실수때문에 계속 못가는거에요 알아도 맞을 수 밖에 없는 브레스 확실히 지나고 네 브레스 가자 뒤에 따라가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한 번 더 나와요 조심 한 번 더 나와요 이거 무럿하고 피어야 돼요 센토로 센토로 피해야 돼요 센토로 센토로 피해야 돼요 센토로 피해야 돼요 센토로 피해야 돼요 센토로 피해야돼 회모는 회모는 다 나이소 아아아아 야 이거 기상 못 해먹겠다 수바 딜 이중소리로 했는데 결국에 의지해 야 재밌네 던츠 잘 만들었네 아 근데 생각보다 이거 지상술사 쁘바 이거 나름 빡빡하게 뒤로 안다고 했거든 이래요 뭐 지금 밑줄 안 떠가지고 약간 마음에 좀 언짢은 그런게 있는거에요 지금 마음에 상처 입었다 하하하하하하 다음에 슬리어 못봐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2번 오구 오구 일 오구 일 오구 일 오구 일 칠 남 일 나머지 남 칠 아아아 아아 오우 감사해요 칸타 나이스 오구 오구 야 역시 원재씨 아 독감하네 원재씨 아 아 연비 잘 오구 그렇지 오우 오구 좋댐 아이고 나 카운터 아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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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을거야 아마 불략빅 ㅎ 죽네 11 117 7 11 11 11 11 11 υ 삼성 어 잠깐만 미안 어 옆으로 다 응 그럴 수 있죠 여기서 45 여기가 11 이 강사 여기가 1이거든요? 예예 그리고 여기는 7이고요 여기는 5예요 아 예 적었습니다 가시죠 오케이 굿! 시계 한 번씩은 헷갈린데 있지 대한민국 교육 과정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자이스! 아유! 도왔어 도왔어 이야! 도왔다 도왔다 존나 힘들다 나 진짜 이야 이야 나 특단에 이야 야 이렇게 때려도 안 돼 야 무지개 넣었다 야 무려 우리 여기 여기 웃기게 야 나중에 근데 확실히 조합 진짜 짜서 그땐 조합 딱 정해서 가야 되지 존이님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깔끔하게 조로드 한번 추격하시죠 네? 저도 그런 조정이 많아요? 본인 실리언이고 그 때 걔 시련이 없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야 벌써 화멸 마인드 장착하셨네 벌써 이참에 전태로 하죠 어 마로님 블레이드 있어요? 아 저 블레이드 있긴 한데 750이에요 아니 천천히 지금부터 키우는 거 어때요? 카드까지 남았으니까 나쁘지 않은 듯 아흫